안녕하세요. 2023년 DRX의 로스터가 공개되었습니다. 우선 주전입니다. 아쉽게도 DRX는 월즈 우승의 주역들이 떠나갔습니다. 탑 포지션 킹겐 선수, 정글 포지션 표식 선수, 미드 포지션 제카 선수, 바텀 포지션 데프트 선수 총 4명이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서포트 포지션의 베리 선수는 재계약을 해서 아직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빈자리에는 탑 포지션 라스칼 선수, 정글 포지션 크로커 선수, 미드 포지션 페이트 선수, 바텀 포지션 덕담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월즈 설마전의 주역인 주한 선수는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아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감독과 코치입니다. 김상수 감독과 이재아 코치가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신도구 코치는 재계약을 해서 아직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빈자리에는 김목경 감독과 김용진 코치를 영입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DRX의 로스터였습니다. 다른 팀들의 영상도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른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